전시 보러 갈 때 한 번에 몰아보는 전시 마니아들에게 희소식 전시장들은 대부분 모여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시 보러 갈 때 근처 전시 3, 4개씩 한 번에 둘러보는 분도 많죠? 그런데 어디서 어떤 전시가 열리는지 한 번에 찾기는 어렵잖아요? 이때 유용한 어플이 있습니다 바로 아트파인더죠 내가 있는 현재 위치를 중심으로 주변 전시장 위치와 정보를 한눈에 보여줘요 각 전시를 클릭하면 전경 사진도 볼 수 있어 전체 느낌을 파악하기도 편합니다 곧 끝나거나 무료인 전시도 알려줘서 관람 계획 짜는데 도움이 되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각 전시장과 작가 페이지도 따로 오픈해줍니다 미술관이나 갤러리에서 여러 전시 동시하는 경우 있잖아요? 그럴 때 이 페이지를 보면 한 장소에서 열리는 전시를 놓치지 않고 관람할 수 있죠 또 관심 있는 작가를 팔로우하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전시, 작가 SNS까지 연결해줍니다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않고 확인할 수 있죠 주제별로 큐레이션 해주는 섹션도 있으니까 전시 고를 때 아주 편리합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큐레이션이 계속 등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안 써볼 수 없겠죠? 전시가 필요할 때 언제든 꺼내들 수 있는 아트파인더 아트러버라면 꼭 한번 이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